경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화는 주만지네요. 네, 주만지 보고 왔습니다. 일단 스토리 말씀드리면 2017년에 주만지 새로운 세계가 나왔죠. 주만지 리부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세계의 속편이 오늘 얘기할 넥스트 레벨입니다. 설정은 전편하고 같습니다. 주만지라는 비디오 게임이 있습니다. 아주 옛날에 나왔던 원작은 그 뭐죠? 보드 게임이었죠.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. 비디오 게임인데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미션을 클리어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영원히 살거나 거기서 이제 세 번의 목숨이 주어지는데 그게 다 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. 굉장히 위험한 게임인 거죠. 그런데 이번에는 사고로 게임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주인공 스펜서가 현실 세상에서 좀 자신감을 잃고 힘들어합니다. 저번 편에서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드웨인 존슨 근육질이 되게 멋있는 남자로 나오거든요. 그때 그 힘과 자신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죠. 그걸 본 친구들이 너무 위험에 빠질 것 같으니까 구하기 위해서 의리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이것저것 꼬이고 열심히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면서 생기는 에피소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꽤 있다면서요. 네. 댓글들을 보면 유치하다.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게 사실인데 부분적인 것들을 놓고 보면 되게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미션 중에 하나인데 사막에서 버기카를 타고 살인 타조때를 따돌리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재미있습니다. 속도감도 있고 그리고 뭐 절벽을 막 아슬아슬하게 넘는다던가 이런 장면들 아주 스릴 있고요. 또 흔들다리에서 원숭이 떼와 싸우면서 절벽을 건너는 장면도 있는데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은 재미가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게임 속 어드벤처물이기 때문에 또 영화가 어드벤처가 아니라 코미디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머를 쉴 새 없이 쏟아내는데요. 그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. 특히 이제 전편과 마찬가지로 역할 바꾸기 유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좀 뭐랄까 너무 약골인데 게임 속에서는 이제 막 엄청나게 근육질에다가 힘이 좋은 두웨인 존슨으로 나온다던가 현실에서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몸짱이었는데 이 게임 속에서는 팔굽혀펴기 하나 못하는 약골로 나온다던가 이런 역할 바꾸기의 유머가 상당히 재미있고요. 주만질한 콘셉트가 더 이상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 시퀀스의 화려함이라던가 코미디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이고요. 그런데 그런 걸 상당히 잘 해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재미있습니다. 안 볼까 관점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네. 꽤 있습니다. 일단 킬링타임용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. 전체적인 세련됨이라던가 아 오랜만에 진짜 끝내주는 영화 보고 왔어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영화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저는 뭐 이런 영화가 다 그렇지 뭐 라고 재미있는 장면들만 골라서 봤기 때문에 크게 실망감은 없었는데 좀 유치하다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빈약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